부처님의 10대 제자 수보리 존자 반야 경전들이 수보리 존자를 해공 제1의 부처님 제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모든 것이 두루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해 그것을 해명하는 데 으뜸이었습니다. 공과 무상의 도리를 가장 잘 깨닫은 분이었기 때문에 반야 사상의 원조로 뽑혔으며 후대 반야부 경전에서는 언제나 수보리가 공의 지혜인 반야바라미를 설하고 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코살라국 사위성 장자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큰아버지는 부처님께 황금을 깔아서 기타 태자의 숲을 기증한 수다타 장자이며 기타 태자의 숲은 기원 정사가 됩니다. 수다타 장자의 조카가 바로 수보리 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을 처음 찾아 오시던 날 수보리 역시 기원 정사에서 부처님과 첫 만남을 갖습니다. 부처님 설법을 접한 수보리 존자는 그 자리에서 귀의 불제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참된 예불이란 공을 알고 해탈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육체적인 모습에만 집착해 있을 때의 수보리 존자는 그러한 집착을 떠난 초월적인 자유의 경지 즉 공의 경지에서 부처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해공제일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달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먹기에 따라 찬란히 빛을 바라는 것임을 수보리 존자가 깊이 통찰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물처럼 구름처럼 만행의 길을 걷다가 왕사성에 닿았습니다. 당시 마가다국의 신심 깊은 빈비사라 왕이 수보리 존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은 덕망 있는 스님께 정사를 지어드리겠노라는 약속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굴을 지어 수보리 존자에게 기증을 하지요. 그러나 다른 나라와의 병합에 전념하던 때라 빈비사라 왕은 토굴에 지붕 올리는 일을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수보리 존자가 그 토굴에 머문 뒤 왕사성 일대의 비라고는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붕 없는 토굴에서 수행 정진하는 수보리 존자의 간복한 하늘 탓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가뭄에 큰 고생을 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는 이런저런 이유를 따져보던 차에 수보리 존자의 토굴에 지붕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고 새롭게 지붕을 해올렸으며 지붕이 만들어진 직후에 왕사성에서는 담비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붕 없는 토굴을 공양받아도 즐거이 살던 수보리 존자 그래서 그를 부를 때 피공제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명상불 수보리 존자 이야기 수보리, 수부티 존자는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한 분으로 해공제일이라 칭송한다. 수는 잘, 훌륭이라는 뜻이고 부티는 존재, 능력, 행복을 뜻한다. 수보리 존자는 공을 이해하기로 으뜸일 뿐만 아니라 다툼을 없앤 사람으로도 으뜸이었다. 해공제일 즉 공이 이치는 많은 수행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무쟁제일로서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하여 그 누구도 수보리를 따라갈 자가 없었다. 수보리의 성품은 늘 온화하고 인자하였으며 자애로웠다. 그러나 뜻밖에도 출가 전 수보리 존자는 매우 거칠고 사나운 성품이었다는 이야기가 경전에 등장한다. 부처님에게 귀한 인연 이야기를 모은 경인 찬지백 연경에는 수보리 존자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수보리 존자는 코살라국의 수도 사위성불이라는 이름의 바람은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 부모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빼어나 수보리, 수부티라고 이름을 지었다. 아이는 생긴 것도 뛰어났지만 아주 총명했다. 부호 가문에 태어난 수보리는 용모도 뛰어났을 뿐 아니라 총명하였다. 그런데 딱하게도 수보리의 성품은 난폭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누구를 만나든지 화를 내고 상대방을 거칠게 대했으므로 행여 수보리를 만나면 그날은 아주 하루를 망칠 각오를 해야 했다. 성격이 너무 거칠고 사나워서 부모와 친척들조차도 그를 꺼렸다. 그래서 수보리는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산에서도 그의 포악한 성품은 그대로 드러났다. 날짐승과 길짐승이 그를 피해 다녔고 심지어 풀과 나무조차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고 찬지백 연경에서는 말한다. 산속의 풀과 나무들 그리고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까지 화를 내고 욕을 퍼붓고 사납게 구는 모습을 보다 못한 산신이 나섰다. 출가 전 수보리는 늘 사납고 거칠었으며 화를 참지 못했다. 어쩌려고 산에서까지 그리 포악하게 구는 게냐. 내가 훌륭한 스승님 한 분을 소개할 터이니 그분에게 가보지 않을테냐. 그분은 너처럼 거칠고 사나운 이들의 성품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지혜도 안겨주시는 고귀하신 분이다. 너도 그분을 만나 뵈면 틀림없이 성격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니 원한다면 내가 안내하겠다. 평소 자신의 성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수보리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꼭 뵙고 싶습니다. 그 스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산신은 대답했다. 정말이냐? 그렇다면 두 눈을 꼭 감고 있어라. 내가 순식간에 그 스승님 계신 곳으로 널 데려다 주마. 잠깐 감았던 눈을 뜨자 수보리는 자신이 사위성 슈라바스티의 기원정사에 와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며 경애감이 느껴지는 성인을 보게 되었다. 한눈에도 부처님의 모습이 어찌나 평온하고 단정하신지 뵙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수보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부처님은 마치 수보리가 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하신 듯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내 법문을 하셨다. 부처님은 삼독 중 하나인 진의 즉 성냄에 대해 말씀하셨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런 행동들이 습관이 되면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늘 다투고 심지어는 잡아먹고 먹히는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를 위해 삼독 중 진의 즉 성냄과 화냄에 관해 펍설하셨다. 늘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차오르는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자 수보리는 목걸이 송연해졌다. 머리털이 쭈뼛었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언제나 나는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언제나 바깥에 저 녀석이 나에게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에 항상 화를 내었다. 내가 뭔데 나를 건드리냐는 생각이 일면 상대방을 굴복시킬 때까지 화를 내어야 성이 찼다. 수보리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얼굴은 언제나 분노의 열기와 불만족의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원수였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열받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단 한시도 꺼버리지 못한 자신이 아니었던가 심지어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늘 화를 내었다. 수보리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쩌면 수보리는 부처님이 아닌 자신의 분노에 무릎을 꿇었는지도 모른다. 분노를 이기기 위해 더 길길이 화를 내던 자신에게 항복을 한 것일 수도 있다. 분노를 버린 마음에 수보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싶어 제자가 되기를 간청하였다. 부처님께서 참으로 잘 왔구나. 비구요. 한마디 말씀을 하시자 수보리는 반듯한 수행자로 거듭났다. 찬지백 연경에 따르면 그 즉시 그의 몸에는 가사가 입혀졌고 머리와 수염이 사라졌다고 한다. 세상과 다투려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수보리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과 그렇게 다투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며 싸워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 세상이 부조리하면 그 부조리한 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러나 분노에 휩쓸리다 보면 자신 역시 부조리한 세상의 한 조각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다툼이라는 분노라는 번뇌의 실상을 한순간 꿰뚫어버린 수보리였다. 번뇌를 벗어버리고 나니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시원하고 유쾌하며 평온할 수가 없었다. 찬지백 연경에서는 수보리가 왜 그렇게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지에 관한 전생 이야기가 있다. 아주 오래 전 가석 부처님 시절에 수보리는 스님이었다. 그는 도반들과 함께 공양을 나서게 되었는데 도반 한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꾸물거리고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을 이끌던 스님이 입에 담기도 무색한 욕설을 그에게 퍼부었다고 한다. 독사보다 더한 녀석이다. 어떻게 도반에게 이런 욕설을 쏟아낼 수가 있었을까? 그 스님은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오랜 세월 독사로 태어났고 수많은 생명들에게 독기를 끼쳤으며 사람으로 태어나도 걸핏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던 것이다. 수보리 존자의 전생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습관이 몸에 배면 쉽게 고치기가 어렵고 만약 그 습관이 악한 것이라면 자신의 삶을 망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수보리 존자는 다행히 자신의 성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부처님을 뵙고 제자가 되어 수행을 완성할 수 있었다. 비록 분노 때문에 수보리는 몇 차례나 거칠게 태어나고 또 거칠게 살다 죽은 뒤에 또 다시 그렇게 태어나고 이런 삶을 반복했지만 바로 그 분노 때문에 그는 부처님 전에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런 수보리인 만큼 그에게는 다음의 이야기도 뒤따른다. 불심이 깊은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실수로 지붕을 덮지도 않은 오두막을 수보리 존자에게 기증했다. 공사가 미처 끝나지 않은 것을 몰랐던 것이었다. 그러나 수보리는 평온하게 지냈다. 출가 전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겠지만 오히려 수보리 존자는 이렇게 노래했다고 연반경에서는 말한다. 내 마음은 지붕이 잘 덮여서 어떠한 비바람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 바람아 불고 싶으면 불어라. 비야 내리고 싶으면 내려라. 나는 거리 낄 것이 없다. 수보리 존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고 태평스런 해공제일, 무쟁제일의 성자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늘 평온을 주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다시 사바세계에 오셔서 10대 제자들 중 첫 번째로 푸타 인가를 받고 명상불 무현보살님이 되셨다. 그리고 수보리 존자에 이어 영산 당시 10대 제자들 중 사리불 존자, 마아가섭 존자, 아난 존자가 각각 불과를 증득하여 화광불, 광명불, 자제통항불이 되셨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